광주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서 중소기업 특별자금대출 3천억 원을 편성해 오는 2월 28일까지 긴급 지원합니다. 또 3천억 원의 만기 연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같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받은 고객이 원할 경우 만기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.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고 50억 원 이내로 금리는 산출금리 대비 최대 0.7%포인트를 우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.